안녕. 할머니도 안녕. 아유, 얘 주제가 이런 건 어떻게 되겠냐? 네, 괜찮아요. 할머니는 고향이 어디세요? 강원도 철원에서 잇목이라고. 잇목면. 잇목면, 강원도 철원 잇목면? 어. 강원도에는 뭐가 맛있어요? 강원도? 네. 강원도에는 쌀도 맛있고 보통 다 맛은 있어. 맛있어요? 응. 좋아. 응. 강원도 생각 안 나세요, 가끔? 나지. 나요? 응. 할머니 좋아하는 노래 있으세요? 어, 당신이 날만큼 그거 해봐, 엄마. 당신이 날만큼 해봐, 시작. 그건 몰라, 다이제부터. 아니야, 할아버지하고 했잖아, 아버지하고. 당신이 날만큼 사랑을 한다면 가디덤불 가디라도 밟아 에헤이야 초콜라 당신이 사연을 얘기해야지. 사연을.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아니, 내가 영감하고 뭐든지 다 잘 이렇게 막 통해서 그냥 막 영감. 나는 소리도 하고 나도 노래도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친구같이 어, 같이 노래도 했어요? 응. 할아버지랑 할아버지랑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저 조금 아이들 낳고 크고 그러니깐 그냥 당신이 나를 사랑을 한다면 다시 넘을까지 하는 달도 날아가지 에헤야 좋구나 좋다 지화가 좋구나 좋다 아, 다 잊어버렸어. 박수, 안녕.